용천을 한 번 더 바라보세요. 마음대로. 발바닥 안, 정중앙 용천을 한 번 더 지그시 바라게 밀착하시구요. 다리를 최대한 근육을 움직이듯이 모아봅니다. 엉덩이 조여주시구요. 이제 척축 마리마리 곧게 세우는 마음으로 어깨 긴장 푸시고 경축 정수리까지 느껴보세요. 내 자세가 흔들리고 있나 아니면 반듯한지. 한쪽으로 근육을 잃었으면 마음으로 반대쪽으로 살짝 결려보십니다. 균형을 잃으며 모든 것을 잃듯이 내 마음, 몸, 생각을, 균형을 잡아봅니다. 깊게 들으러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몸 전체를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들으러 마시고 또한 호흡 마시고 깊게 오주의 귀요를 마셔서 내 몸 전체를 파손하기를 느껴주시구요. 길게 내쉬는 호흡을 통해서는 내 몸 안에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돌아와서 입으로 토이 내려서 몸이 사라지는 걸 stove 모으세요. 숨에 대한 감사를 주시고 내가 호흡을 하기때문에 이제는 완료된 감사를 드러마시고요. 자, 길게 되시면서 손을 해볼게요. 엄지, 숙박을 이렇게 가입하세요. 그리고 팔을 최대한으로 흘러주세요. 골반 뚱! 흘려서 손끝! 멀리 보내고 신선천장! 팔바닥 힘주세요. 너머지 자르고요. 그대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가슴으로 가서 손 풀어줄게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